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 물거품이 되어버린 그런 할준마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식 내외와 학과를 하기 위하여 온갖 개수장을 부렸지만 결국에 뽀럭나고 나가리 개판됐어요. 아이고 이제 손주도 평생 못 보겠네. 언제 시어머니랑 오지게 싸우고 차단했습니다. 저에겐 홀 시어머니가 있어요. 현재 나이 64. 결혼 있다 코앞에 다가왔을 때 연락 강요를 합니다. 안된다고 못한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래 이러면서 좀 수그러드나 싶었더니 왠걸 결국 본인 스스로 제가 결혼하니까 진짜 매일매일 쓸데없는 카톡을 보내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요. 이것도 싫었죠. 싫었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하겠다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주되 대신 그냥 로봇처럼 네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대충 이런 말만 하고 단답형 대답만 하고 대화를 이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 카톡 주는 건 기본이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길 강력하게 원하는 거예요. 뭐 집이 근처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남편도 없이 그렇다고 뭐 저희 남편 말고 다른 자식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어머님 혼자니까 이거는 좀 짠하더라고. 그래서 당신의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었지만 되도록이면 저도 얼굴을 자주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막 두 번 세 번 너무 심하다 싶으면 신랑만 보내고 또 그러다가 한두 달 됐다 싶으면 저도 같이 가고 제 날은 어머님 당신 서운하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한 달 만에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재미있게 또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2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당신이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아기를 낳아도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머 돈 필요하실 때 돌봐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어머님 이렇게 넘어갔어요. 네 여기까지는 다 좋았고 분위기도 훈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키우고 있는 개가 있는데 개를 저희 보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실은 저희가 내년에 완공되는 아파트가 있고 거기로 이사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내년에 거기 들어가면서 우리 뽀피도 데리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되는 게 저희 시어머니 평소 이 강아지 없으면 나는 뽀피가 없으면 죽는다 이러면서 또 하나의 아들 자기 자식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강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사할 때문에 이제 못 키우겠다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강아지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보는 것만 좋아하지 키우는 건 절대 못하고 왜냐하면 그 강아지 특유의 냄새 또 케어해야 되는 거 책임져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싫어요. 특히 개랑 고양이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도 절대 못합니다. 체질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당신이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도 마찬가지 그냥 뭐 귀엽고 이쁜 건 맞아요. 맞지만 그냥 그게 끝입니다. 단 한 번도 제 남편의 동생 우리 가족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안된다 바로 거절했죠. 그거 추구도 못한다고. 물론 제가 왜 그렇게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차분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을 듣는 저희 시어머니가 어? 참 기분 나쁘다는 듯 아니 넌 애가 왜 그러냐? 왜 못 키우는데? 너 진짜 이상하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라는 거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 그래? 좋다. 그럼 나도 나중에 네 새끼 못 봐준다? 이래요. 아니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아이로 협박을 하네.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에? 그런데 저는요 이 말 자체가 정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무리 지금은 세상에 없는 그런 아이라지만 사람이랑 걔를 동의선상에 놓고 보는 게 너무 불편했고 무엇보다 그냥 생각이 다른 건데 저를 막 나쁘고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분 더러웠습니다. 되게 나쁘게 보더라고. 그래서 저도 기분 나쁘니까 아 예 그러세요. 저희 아예 안 돌봐주셔도 돼요. 이렇게 받아쳤고 결국 이걸 시발점으로 엄청난 싸움이 생겼는데요. 그래도 제가 다른 건 어찌어찌 참아보겠는데 이런 위아래도 없는 싸가지 너가 엄마한테 뭐 배웠냐? 이런 말들은 정말 못 참겠는 거예요. 진짜 말도 섞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정말 끝까지 어른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아무리 싫어도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쑥을 해야지 이게 어디 미쳐가지고 너 엄마한테 뭐 배워온 거냐? 라며 소리 지르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동안 쌓인 거 많았고 보기 싫은 사람 억지로 만나고 있었는데 이런 미친 소리까지 들으니까 더 이상 어른으로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저도 똑같이 나갔죠. 아 예 그럼 우리 서로 평생 보지 맙시다. 어머님 이렇게 질렀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뭐 보지 말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비록 실패를 했지만 제 머리에 손까지 올렸어요. 때리려고 한 거죠. 남편이 안 말렸으면 분명 맞았을 겁니다. 결국 뭐야 완전 개판되버린 거예요. 시몬은 그럼에도 불구 계속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고 또 신랑은 그런 자기 엄마를 말리기 위해 발버둥 쳤으며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 때려봐 때려봐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한창을 실갱이하다 결국 기운이 다 떨어졌나 봐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 울면서 자기 아들한테 너 천연이랑 당장 이혼해라 이러면서 고함을 질러댔는데 진짜 이거요. 막장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걸 실제로 보니까 말로는 표현이 안 돼. 너무 이상하고 괴랄하고 막 토할 것 같더라고. 특히 이날 저는요. 살기라는 것도 처음 느껴봤어요. 사람을 진짜 죽이려는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 얼굴이 따끔따끔해요. 그러다 결국에 제가 먼저 밖으로 나왔고 나오면서 들어보니까 이제 다시 얘기 안 올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남편. 그리고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라는 시모의 울부짖음까지 다 들려왔지만 그냥 신경 끄고 저 혼자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완전한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모도 이런 저한테 연락 안 하고 있겠죠. 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솔직히 지금은 그렇습니다. 화가 좀 가라앉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한 번 더 참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언젠가 한 번은 터질 일이었다. 이런 마음도 들고 또 항상 짐처럼 느껴지던 시모라 당신의 그런 말과 행동들 이런 게 더 예민하게 느껴졌던 것 같긴 해요. 여하튼 지금 당장은 연락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사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찝찝하거든요. 이거는 시모 때문이 아니라 저희 남편한테 미안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남편 본인 딴에는 그래도 아내인 제 편이라고 여보 이제 다시는 우리 엄마 보지 말자 이런 말을 해주곤 있지만 어디 그 속이 속이겠습니까? 천륜을 자른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쉬운 것도 아니고 분명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바짝 타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저희 남편 그렇게 저 역시 남편은 그냥 시댁에 보내줄 생각인데요. 그럼 타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아서 나는 어쩌냐고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쓴이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이거요 정말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일단 강아지를 먼저 보내고 나 우리 뽀삐 보고 싶다 이러면서 들락거리다가 쓴이한테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 합가할 계획이었다구요? 댓글 와 이거 미친 그래 바로 이거였구만 헐 소름도다 2번 헐 미친 아니 그래도 강아지 없이 못사는 양반이라고 하길래 이런 건 아예 상상도 못했는데 와 님 천재 아니세요? 3번 그래 나도 보자마자 바로 딱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 놈은 눈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0% 이거지 쓴이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좀 뭐 안 좋다 밀린다 싶으면 눈물 남기도 좀 하고 해요. 4번 아이고 저 시모 진짜 멍청한 노인네다 아까 눈치를 못 쳤어도 개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키우라고 억지 오지게 쓰다가 결국 지 아들까지 등 돌리게 만들었네 2번 일단 이렇게 강아지를 먼저 보내고 눈치 보다가 본인도 아들 내 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 계획이었는데 쓴이가 이렇게 딱 잘라버리니까 모든 게 다 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열받고 괘씸해가지고 이혼하라고 소리 지르고 때리려고 한 거지 3번 그래 뭐 상황 보니까 이거 어차피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신혼일 때 터져가지고 감사하다고 봐야겠죠? 특히 아무리 봐도 그래 이거는 쓴이 시모의 합과 미끄림이었습니다. 개를 쓴이 내가 맡게 되면 그 개 보고 싶다고 매일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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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슬그머니 합과 이야기 했을 거라고 잘했어요. 나이스 4번 맞아요. 쓴이 신랑이 본가에 가는 건 터치하지 마세요. 그거까지 막아버리고 신경쓰고 그러면 쓴이 본인만 더 힘들고 불편하니까 그냥 네가 말했던 것처럼 저 두 사람은 천륜이니까 둘이 알아서 하긴 냅두세요. 5번 아니요. 찜찜할 거 하나도 없고 정말 잘하신 겁니다. 남편이 엄마 만나러 가는 거는 절대 막지 말고요. 쓴이는 그냥 이대로 조용히 연 끊고 살면 되는 겁니다. 이미 볼장 다 봤잖아요 서로. 6번 저런 시어머니도 싫지만 쓴이 같은 며느리도 싫어요. 연병하네. 나는 이거 더 싫어. 끌 끌 끌 끌 끌 7번 지금 이거 강아지 키우기 힘들어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친자식처럼 자기 아들 동생처럼 싸고 도는 강아지를 님한테 보낸다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차피 너희들 집에 들어가 같이 살 거니까 내 물건 먼저 보내놓을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강아지가 물건은 아니지만 즉 자기 분신을 먼저 보내놨으니까 그게 보고 싶으면 언제든 쓴이 집에 갈 명분이 생긴 거고 그러다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아기도 내가 돌봐줘야 되니까 우리 강아지랑 아기랑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 거야 이런 큰 그림이 왔다고요. 야 이거 완전 늙은 영우네요. 어우 참 곱게 늙지 8번 아기를 봐주겠다. 강아지 데려가라 등등등. 합가해볼 빌드업 열심히 조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 며느리한테 아예 씨알도 안 맥히니까 대분노하죠. 너무 속 보인다. 시모랑 싸웠다고 큰일 안 나였으니 결혼했으면 본인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음 잘 추스르세요. 9번 내가 봤을 땐 써니 너도 만만치 않어. 그러니까 자식은 절대 낳지 말고 너희들끼리 살아라. 네가 아무리 낳은 자식이 아무리 네가 낳은 자식이라도 너같은 부모 상대하기 힘들 거요. 되니까 개소리를 하는데 그저 어른이라고 무조건 내내해야 됩니까? 아니 존중을 모르는 사람은 언언도 아니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편협한 생각을 하고 살 건지 모르겠네. 세상을 더 오래 많이 살아온 만큼 너그럽지는 못할 망정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혼 소리도 모자라 때리려고 했다. 이게 어디 어른인가요? 그냥 짐승이지. 혹시 님도 짐승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뒤져보는 겁니까? 왈랄랄랄랄 10번 너도 아들 낳아서 꼭 너같은 며느리 얻으세요. 어 안나 반사 다른건 모르겠고 강아지를 보내는거 그것도 하필 이사할때 야 이거는 진짜 냄새가 나죠. 아니 왜 남의 딸한테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거요. 참 이해를 못하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마워요.